블랙, 핑크, 급식! 난 또 검정색이야 나 검정색 좋아하는데? 좋겠네 공주는 핑크색 와 진짜 내 얼굴보다 커 뿌! 맞아 나도 이게 제일 궁금해 대왕 팝핑캔디 과연 맛은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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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라면이 불기 전에 어서 먹어야겠어 검은색 음식은 역시 짜장면이지 이거 봐 맛있겠다 뿌! 신난다 짜장 대 짬뽕 오키님들의 선택은? 난 당연히 짜장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맛있어 보이잖아 뿌! 나도 짜장이긴 한데 난 더 맛있는 게 있지 뿌! 맛있는 거? 뭔데 뭔데? 짜잔 이것은 로즈의 불닭 납작납면과 로즈의 불닭 떡볶이를 섞인거지 둘이 섞었다고? 그렇지! 불닭떡볶이 안에 있는 떡이랑 당면이랑 어우러져서 어마어마한 맛을 내지 뿌! 저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잖아? 헥! 불었지? 헥!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매워! 오키님들 불닭 먹을 줄 알아요? 떡볶이 떡 음! 음! 이거 당면이 쫀득쫀득 맛있어 음! 매워! 아아! 이럴 땐 음료수를 마셔줘야지! 짜잔! 편이 들으면서 본 적 있지? 이 음료수 엄청 비싼 거! 3,200원이나 한다고! 엄청 비싸서 고민 고민하다가 겨우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소리 소리! 음! 핑크색 이뻐해! 마셔보겠습니다! 자몽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달콤한 시큼한 탄산 자몽주스 맛! 나도 검정색 음료수 있지? 복분자 시야차? 복분자는 알지? 산딸기를 얘기하는 건데 산딸기 먹어본 적 있어? 난 있어! 씹히는 느낌이 신기해!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석류같이 상큼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차야 차! 맛이 없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아이스크림들은 다 꼬아지인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아! 다 꼬아지가 뭐냐고? 마카롱 같은 거야! 맛있겠다! 뿌! 먹어보겠습니다! 스트로베리 맛! 진짜 맛있어! 꼭 먹어봐! 근데 이게 엄청 비싸잖아! 4,200원인가? 진짜 비쌌거든? 부자들만 먹을 수 있어! 부자급식 가야 돼! 뿌! 오늘만큼은 난 부자다! 나도 아이스크림 있거든? 검정색 아이스크림도 있어? 찾다 찾다 찾았지? 짜잔! 검정색 아이스크림! 짠! 진짜 검정색이잖아? 어! 진짜 과자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 나 이런 콘 색깔 처음 봐! 완전 검정색! 검정색 콘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 뭔가 느낌이 뭐야? 맛을 모르겠어! 한번 더 먹어봐야겠어! 음? 이 안에 뭔가 있어! 이 안에! 이 초록색 해 보이지? 굉장히 새콤달콤해! 이 아이스크림은 소다 밀크 맛인데 이 안에 있는 노란색은 약간 레몬맛이라고나 할까? 과자는 그냥 과자맛이야? 눈 깎고 먹으면 검정색인지도 모르겠어! 요즘 약간 어른들 사이에서 핫한 새우깡 블랙인데 맛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궁금해서 가져와봤지?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일단 새우깡보다 두꺼워! 음! 트러플 향! 비싼 버섯 향기가 나! 나 이 향 알아! 엄마가 트러플 오일이라 그러면서 고급이라고 엄청 그랬었어? 고급 새우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잖아! 트러플 향이 강하게 나고 좀 짜! 음! 맛있어! 야야야 박세인 이거 봐라! 나 재밌는 거 할 거다! 재밌는 거? 뭔데? 봐봐! 솜사탕을 녹일 거야! 핑크 부분만 한입 먹어보고 음! 하나, 둘, 셋! 오! 녹으면 어! 뭐야! 안에 뭐가 있는데? 어! 이거 뭐야! 포켓몬 카드잖아! 이게 뭐지? 전설의 포켓몬 카드 펄기하잖아! 펄기하 카드잖아! 부럽잖아! 어! 우와! 레전드 카드 나왔다! 나 맨날 똥 카드만 뽑았는데 이렇게 솜사탕 먹으니까 레전드 카드가 나오다니! 헉! 부러운데? 검정색은 뭐 없는 거야? 오! 와! 반짝반짝 빛나! 헤헤헤! 못 말리는 짱구 젤리? 이 안에 있는 콜라 맛이 검정색 젤리군! 헉! 설마? 이 안에 짱구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궁금하잖아! 빨리빨리 열어보자! 우와! 짱구 스티커 부럽다! 뿡! 헉! 꼼스 젤리! 헉! 자! 여기! 들어있다! 들어있잖아! 나 아직 안 봤어! 나 아직 안 봤어! 어떤 게 들어있었지? 하나 둘 셋! 뭐야? 어떤 거야? 철수 나왔잖아! 음! 귀여워! 진짜 귀엽잖아! 헷! 철수 스티커 너무 귀엽잖아! 트라이앵글 하고 있어! 하하하하! 바꾸 해야지! 하하하하! 야! 너 다이어리 그런 것도 쓰냐? 왜? 나는 그런 거 쓰면 안 되냐? 정말 너랑 안 어울린다! 너 가만 안 둬? 아하하! 나는 마지막으로 푸딩을 먹을 건데! 이거 다들 편의점에서 봤지! 이런 거 좋아해? 이 안에 코코넛 들어있대! 이 안에 파핑 캔디를 뿌리면 우와! 엄청 튄다! 팝핑 캔디랑 팝팝 튀어가지고 환상의 조합이야! 안에 있는 코코넛과 딸기를 같이 먹으면 코코넛 너무 맛있다! 또 핑크, 보라 젤리가 들어있는데 난 이 중에서 핑크만 먹을 거야! 난 이렇게 시큼한 설탕 묻어있는 이런 젤리 좋아해! 우키도 그래요? 와 맛있다! 뿌! 맛있겠잖아? 나도 좋아! 이거 보라색인데? 괜찮아! 여기 오면 검정색 돼! 나한테 줘봐! 정매! 자! 정말 검정색 됐지? 헉! 진짜 검정색이 됐잖아! 맞지? 검정색 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검정색 젤리는 과연 어떤 맛일까? 음! 맛있네! 어! 박세인! 니가! 니 이빨에! 니 이가 왜? 무슨 일이야? Dre! 멋있ettle! 공 JA! 띠! 아!! 까악 좋아 너도 신나게! 몇 번째 시간엔 핑크 급식 먹기 쇼! 성공! 내일이 돌려줘! 저늘의 달처럼 수ной scholarship Re-mail 쵸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